자 둘, 셋!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함정소리가 유난히 엄청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모두들 청춘이시고 커피를 드셔서 이렇게 함정소리가 엄청났나봐요 아니 저는 오늘 진짜 춥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열기가 후끈후끈해서 그런지 안 춥더라고요 여러분 안 추우시죠? 좋습니다 네? 안 춥다 안 추우시구나 좋습니다 지금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? 네! 몇 시부터 와있었어요? 아이고 저기 근데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건가요? 보이세요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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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최근에 행사철이라서 그런지 행사 시즌이라서 가을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또 이런 가까이서 뭔가 하는 행사는 조금 맞아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이 행사철에 저희가 지금 아마 마지막 행사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곡 마저 잘 즐겁게 하다 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응원봉 그 큰 머리봉이 많이 보이는데 무슨 봉이야?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응원봉도 많이 보셔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다음 곡 러브유 라이크 불러드릴 테니까 응원봉 많이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저희도요 아구찜 먹으라고요? 너무 즐거우시다고 아주 즐겁다고 근데 오늘 이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아마 저희가 지금 마지막 순서 있나요? 네 그쵸?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페스티벌 재미나게 다들 즐기셨어요? 네 아까 막 시상을 되게 멋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비빈즈는 원래 그 원래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오늘 커피 축제에 오는 마음가짐으로 커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? 맞아요 어 저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포션이잖아요 그거는 현대인의 청춘을 위한 그쵸 요새 그 엄지씨는 무슨 커피를 가장 좋아하세요? 아 저는 콜드브르도 좋아하고요 어 저도 콜드브르도 좋아해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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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에 바까타 식한 사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 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세요 현대인의 너무 멋있으셔 그래서 소개 된가봐요 저희 그런가봐요 저는 집에 가면은 항상 커피향이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면서 아 누가 커피 페스티벌에 가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저희가 막 옛날에 딸기 축제도 가고 막 무슨 축제도 가고 이랬는데 그러면 가끔 딸기도 주시고 하거든요 오늘 먼저 주시는지 모르겠거든요 먼저 주시나요?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무대 이제 보여드릴까요? 네 다음 무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달이 되게 예쁘대요 저희가 달이라는 노래는 없고요 네 달이라는 노래는 근데 지금 달이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어딨어요 달이? 달 보이세요? 달이 어디 있나요? 여기! 이쪽으로? 어디? 안 보여 달 좀 보고 올게요 어디? 아 죄송해요 네 다들 보셨어요 달? 어디? 아 아 아 아 저기 있잖아 우와 진짜 대박 여러분 오늘 달이 정말 예뻐요 바로만 같은 달이 달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얼굴처럼 예뻐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오늘 같은 이런 밤에 저희랑 딱 어울릴만한 노래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너무 듣고 싶으시죠? 네 얼만큼 듣고 싶으세요? 네 이따만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얼른 들려드려야겠어요 그 오늘 보니까 저희가 떼창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기고 바로 다음 곡을 맞습니다 근데 저기 뒤에 약간 서성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혹시 이 노래 들으시면 조금 어? 이 노래! 하면서 걸음을 멈추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? 재밌으시죠? 네 저도 재밌어요 다들 부르셨어요? 밤밤밤 아아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롯데타워에서 롯데타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공연을 한 건 처음이라서 어? 이게 롯데타워에요? 저기요 저기 써있는 게 아 그러네요 아 저 진짜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처음이에요 네 저 되게 멀리서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 항상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어 맞아요 아 잃었구나 아 다들 여기 부스 같은 거는 체험 좀 많이 하셨나요? 네니요 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몇 시에요? 배고프시겠다 배 안고파요? 괜찮아요?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마지막 곡 네 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무슨 곡을 할 것 같으세요? 네 바빰 노래 아세요? 네 네 그럼 떠나보낼 수 있으세요? 네 그럼 한번 짧게 미리 연습을 좀 해볼까요? 네 시작 이 기분을 따라 빡빡 Just feel the music 빡빡 That's right 빠르게 뛰는 my heart 이 틈을 타봐 빡빡 Just feel the music 빡빡 저는 나의 빡빡 너무 잘한다 여기는 좀 쉬워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 노래가 뭐더라 빠빠빡 헤이 빠빠빡 헤이 이게 또 저희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에 나오는 헤이라는 신나는 추임새가 또 있거든요 추임새에만 하면 되서 사실상 진짜 쉽거든요 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헤이 함께 해주세요 저기 그 뒤에 계신 분들 저희가 보이세요? 저희 누군지 아세요? 저희 비비지에요 비비지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저희 비비지가 이제 저희 비비지의 데뷔곡 밥밥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그 밥밥이 나오면은 함께 다같이 밥밥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까? 아셨죠?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구요 저희 비비지 이렇게 잠실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비비지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밥 안 드셨으면은 여러분 꼭 밥밥 잘 챙겨 드시구요 그리고 또 커피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밥밥 드시고 꼭 커피 꼭 챙겨 드세요 커피 후식으로 커피 네 그럼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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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